대항해 후에 솔직히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봐요.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핫이슈 영상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오는 거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거든요. 너무 좋아 진짜로 막 내가 그걸 봤어. 송중이가 딱 이러고 있는데 송혜교한테 그 환자 살릴 수 있어요? 아 이거는 좀 열어봐야 알 거 아니 됐고 살릴 수 있냐고요. 네. 무전기 칙 끄고 미군들 그럼 살려요. 충기가 대항해 후에 갓 정말 너무 좋다.